한 6백미터 올라왔습니다. 와...너무 힘드네 쫌 이렇게 새카만 차 인데서 지금까지 걸어 올라온 거에요 아 너무 힘드네 너무 힘들어 그리고 구름도 오늘 아주 맑네요 저 앞에 보이는게 월악산의 영봉입니다 영봉 영봉에서 눈높이랑 뭐 얼마 차이도 안나는게 참 여기도 그렇게 낮은 곳은 아닌것 같아요 아는 것 같아요 지금 이만큼을 제가 걸어 올라온 거에요 아이고 그리고 이만큼 올라온 결과 자 결과물은 이렇게 털벌벌벌 같아요 털벌벌벌 아 근데 너무 작다 고생한 보람 치고는 좀 집이 너무 작은데 그래도 뭐 또 작업 한번 해봐야죠 아 요거는 작업하기가 정말 간단해요 여기 요 봉투 갖다가 그리 한번 딱 싸면 끝납니다 10초도 안걸린다 10초도 근데 요거를 제가 머리에다가 어떻게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아 암튼 뭐 이렇게 털벌벌벌 바위 밑에 이게 지금 바위 인데 이 산 꼭대기 딱 아늑하게 이런데다가 지금 이렇게 집을 줬네요 요거 뭐 작업 영상이랄 것도 없이 요 봉투로 그냥 딱 싸가지고 하면 진짜 5초도 안걸린다 요거는 작업영상은 아 어떻게 혼자 작업하고 찍고 하다보니까 어떻게 뭐 편집할지도 모르고 요것도 오늘 두 번째 작업 하기 전에 영상 한번 찍어봐요 네